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영민 입니다. 오늘은 대변에 좀 촬영하러 한번 와 봤습니다. 낚시타. 자 지금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. 아 대변에도 이 완전히 가죽 낚시타 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. 가죽 낚시타 입니다. 여기는 원투채비. 여기는 쟤낚시. 오늘은 이상하게 사람 많이 없네. 앞에 왔을땐 앞에 옥동에 올린 그 사진영상을 했을때 진짜 사람들 많았는데 대변에 가죽 낚시타 입니다. 대변에 가죽 낚시타 입니다. 먼저 가죽 낚시타.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.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많을라니까 한번 가봅시다. 여기도 원투채비. 텐트도 지나 놓고. 자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까요? 여기 원투채비. 가죽 낚시타 입니다. 자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까요? 자 그대변에 가죽 낚시타 입니다. 여기는 쟤낚시타 입니다. 쟤낚시타 입니다. 대변에서 낱마리로 나오는게 병에 둠이 낱마리로 나오고 그 다음 제 고등어도 세알이 낱마리로 나오는데 고등어 세알이 괜찮답니다. 조금 전에 약이 들었거든요. 이렇게 안울러 들어가면서 촬영해 볼까요? 자 이 뱃머리 있는 데입니다. 뱃머리 있는 데서 자리가 더 많이 넓고 완전히 가족 동반으로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포인트가 참 너무 좋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.